그러니까 좋지. 번접스러워? 괜찮지? 하나의 상처는 이름 다 알아? 야 그럼 이제 네가 있잖아. 야 그럼 이제 네가 있잖아.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순으로 해가지고 큰 상처 작은 상처 네가 한번 추측을 해봐봐. 추측을 해봐봐. 야 애들 놀러 그래. 너희들 봤어. 야 왜 싣고 먹었어. 문철이 보니까 늙긴 늙었더라. 쟤도 저는 빨리 해낼 것 같아. 쟤도 좀 안쓰럽네 보니까. 두 번째? 산아가. 산아가. 뭘 고민해. 야 왜 고민해. 구민이 다른 일이구나. 그럼. 얘네 몰라. 얘 보니까 너 머리 버리고 어. 저기 천장 쏟아. 굉장히 잘생긴 게 아니야. 누가. 아 그래? 야 이게? 뭐야.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오늘? 저 노래 잘못't 해. 세 번째 세 번째. 나름 저는 최강 동환인데. 내가 뭐가 잘못 본거지?